여정연의 정책연구 사망건 로우메이커.org 조국조교님대 한동훈 신입생 제가 입시를 치르고 학교를 다닐 때 조국선배님은 1990년부터 91년경 조교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조국조교의 조국혁신당이 더욱 친숙하게 들립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1991년말 입시를 치렀고 다음에 조국조교님은 울산대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약 33년전 잠시나마 같은 공간에 있었을수도 있던 조국조교님은 입성하여 한동훈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하시고 한동훈 신입생은 히틀러의 등장을 비유하는 취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툼은 많지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법대 선후배 20여분이 여야 후보로 출마하셨는데요. 투표를 하루 앞둔 4월 9일 6시경 유튜브 구독자를 얼마나 모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낙영원 조국선배님들은 모두 파리학번 동기들인데요. 인천개양을에 출마하신 원희룡 선배님께서는 약 29만 5천여 명의 구독자를 모았습니다. 은평갑에 출마한 박주민 후배는 본격 국회의원 크리에이터를 표박하고 있는데요. 약 24만 명을 모았습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조국선배님은 약 19만 명의 구독자를 모으셨습니다. 파리학번 동기인 낙영원 선배님에 관하여 4월 10일 이후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낙연 선배님을 전라남도 국감에서 뵈었는데요. 이낙연 선배님께서는 모두 약 10만 명의 구독자를 모았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여야 통합 법대 동문 모임인 여법회에 자주 나오신 낙영원 의원님께서는 약 4만 7천 5백여 명의 구독자를 모으셨습니다. 저도 국회 선진화법 처리 때 국회에서 근무했었는데요. 낙영원 선배님께서는 파루 관련 비난에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것을 들어 동료 의원들에게 보여줬다는 취지로 항변하시기도 했습니다. 종로에서 출마하신 최재형 선배님께서는 약 13,900여 명의 구독자를 확보했습니다. 광주 황산갑에 출마하신 박윤택 선배님은 약 16,900여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셨습니다. 수원갑에 출마하신 김성원 선배님은 약 13,400여 명의 구독자를 확보했습니다. 홍천, 횡성, 영월, 평창에 출마하신 유상범 선배님은 약 9,900여 명의 구독자를 모집하셨습니다. 금태섭 선배님은 종로구에서 개혁신당 후보로 출마하셨는데요. 약 4,730명의 구독자를 확보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을 지낸 박진 선배님께서는 서대문 의뢰에 출마하셨고 약 4,690여 명을 모았습니다. 통유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선배님께서는 용산에서 출마하셨고 약 4,000명의 구독자를 모으셨습니다. 도봉 의뢰에 출마하신 오기영 선배님께서는 약 2,000여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계십니다. 김해 의뢰에 출마하신 조혜진 선배님께서는 유튜브 프로필에 학력을 기재하고 계신데요. 약 807명 정도를 모으셨습니다. 원주 의뢰에 출마하신 송기현 선배님은 약 561명의 구독자를 확보했습니다. 청주 서원에 출마하신 김진모 선배님께서는 약 531명의 구독자를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통영 고성에 출마하신 정점식 선배님께서는 약 140명의 구독자를 확보했습니다. 21대에 낙선하시고 재도전하시는 경대수 선배님은 약 102명의 구독자를 모으셨습니다. 강북갑에 출마한 전상봉 후배는 약 75명의 구독자를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제22대 총선에 출마한 서울법대 선후배님들의 유튜브 구독자 수를 살펴보았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연구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